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디파이 중에서 또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해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디파이 구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파트에서 할 건데 처음에는 모든 상위권에 있는 한 6개 정도의 디파이에 대해서 이더리움 관련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고 또 실습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실습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것들 랜딩에서는 콤파운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덱스 거래소는 어떤 걸 사고 팔잖아요 그런 거니까 유니스사 이거 하나 그런 다음에 딜리베이티브 합성자산인 신세틱스 신세틱스 그 다음에 연 파이낸스, 연 파이낸스, 와이파이 이 4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콤파운드에 대해서 실습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스사업 이 두 개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연 파이낸스하고 신세틱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은 유니스사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콤파운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유니스사업은 덱스에요 거래소에요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고 콤파운드는 뭐에요? 대출이에요 대출하는 거에요 그래서 대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에요 그래서 덱스하고 론은 틀리다 성질이 틀리다 여기는 대출 같은 거 안 한다 없다 대출이 없다 여기는 대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덱스는 뭘 한다? 예금한다 예금 유동성 공급한다 LP 유동성 공급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두는 거죠 유동성 공급 유동성 공급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놓아 주는 거에요 이렇게 놓아 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상위권에 랭킹 되어 있는 거고 디파이에 상위권에 랭킹된 디파이 서비스들을 소개할 거고 그리고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 계열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디파이는 이더리움이 꽉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덱스 종류가 덱스가 있고 랜딩 대출 그다음에 에셋 자산 그다음에 제가 바람은 안 줘요 딜리베이티브 해서 파생 상품 이 네 개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 거래소에 거래소라고 할게요 거래소 뭔가를 거래할 수 있는 그 장소니까 거래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url 들이에요 이걸 보시고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파이 에그리게이터 라는 게 있어요 에그리게이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을 구입할 때 온라인에서 상품 구입할 때 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들을 다 모아서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이것들을 모두 다 살 수 있는 곳 그런 게 디파이 에그리게이터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1인치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1인치 익스체인지라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에요 1인치 익스체인지인데 얘가 디파이 에그리게이터의 그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디파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컴파운드, 연파이낸스, 신서틱스 이런 것들이 각각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거래를 하는데 디파이 에그리게이터라는 건 뭐냐면 얘들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여기 1인치 익스체인지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의 서비스를 다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한 군데 비교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컴파운드의 예금이자 그 다음에 대출이자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디파이 에그리게이터라는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인치 익스체인지 가서 한번 어떤 거래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이제 할 건 이제 이거죠 실제적으로 이 컴파운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컴파운드는 대출 서비스예요 대출 아시겠죠? 대출이 중점인 서비스예요 그리고 컴파운드의 거버넌스 토크는 컴포예요 컴포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두 군데에 URL에 가서 하시면 돼요 여기가 뭐냐면 대출할 수 있는 대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요 여기는 뭐냐면 이 컴프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는 게 어떤 거예요? 예금을 하면 얼만큼을 주고 대출을 하면 얼만큼을 줘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컴프를 한 4% 정도 상당한 컴프를 연 4% 되는 컴프를 주고 대출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연 5% 정도의 컴프를 줘요 컴프를 5%에 대한 상당히 한 자기가 맡긴 금액 자기가 얼만큼을 예금했을까 아뇨 그 금액의 5% 연이율 5%를 물어준다 컴프로 줘요 컴프라는 이 토큰으로 가벤스 토큰으로 줘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딱 적당하네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컴파운드는 디파지트 할 수 있는 토큰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토큰이냐면 0x, BAT, Basic Attention, 토큰, 다이, 이더, USD코인, USDT, 랩트, BTC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예금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예금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컴파운드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토큰은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파운드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컴파운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구조를 보면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다 왜냐하면 다른 거래소는 이런 양질의 토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득도 보지 못한 토큰들을 즉 ERC20 토큰들 누가 발행했는지도 모르는 ERC20 토큰들을 전부 다 예금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컴파운드는 이런 양질의 토큰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들한테 많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디파짓합니다 하나만 디파짓하는 거예요 재료육수만 디파짓하고 USDT만 디파짓해요 근데 이따 얘기할 유닛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쌍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육수를 입력하면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안 되고 뭘 하나 더? 이 중에서 하나 더? 이 중이 아니라 그 애는 ERC20 토큰들 다 취급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토큰들을 지저분한 토큰들까지 다 취급해요 그 애들하고 이 두 개를 쌍으로 쌍으로 한다는 말은 같은 금액을 넣어야 돼요 같은 금액 얘를 10만원 넣었다면 이게 어떤 토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토큰도 10만원 상당의 토큰을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디파짓해야지만 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컴파운드는 뭐다? 하나만 입력한다 하나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하나만 그래서 우리는 다이 토큰을 한번 입력을 하죠 다이를 자 우리 공급을 했죠 그럼 이게 뭐요?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제공을 하는 거죠 유동성 제공 리퀴리티 아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리퀴리티 프로바이더 제공성을 공급하는 자 우리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예금한다 그냥 쉽게 예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금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예금을 하면 뭘 주느냐 예금 이자를 줘요 예금 이자 이자 주겠죠 아주 절입니다 낮아요 그리고 어떤 토큰을 주냐면 이 컴프 토큰을 이 컴프 토큰을 줘요 컴프 토큰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컴프 토큰을 리오드로 줘요 리오드로 어떨 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예금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뭘 준다? 컴프를 줘요 컴프를 연 한 4% 정도 그리고 만약 이게 대출이거든요 보러가 대출이에요 보러가 내가 빌린다는 말이니까 대출이잖아요 얘도 한 5% 정도를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금이자 플러스 컴프 해서 한 5% 정도의 연 5%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예금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챙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금을 하지 않고 예금을 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 만약 내가 다이를 입력을 했어요 이걸 예금하지 않고 내가 대출하겠다 그러면 다이를 입금시키겠죠 다이 그러면 얘들 얼마요? 다이를 100만원어치 입금시키면 원래는 66.6% 그러니까 3분의 1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3분의 1을 그러면 한 66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는 거죠 66만원 상당에 뭘 빌릴 수 있어요 어떤 거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제로엑스나 베이직어텐스 토콘 다이, 이더, USD코인, USDT, 렛드, BTC 이 중에 하나를 대출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고 다이를 집어넣고 얘들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100만원 상당에 다이를 입금했으면 얼만큼? 66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어요 어떤 걸? 이 중에서 하나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코인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가지고 있어도 계속 손해가 되지 않을 거를 우리한테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콤파운드 구조가 아주 양호하다 마음에 든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양재리 토콘 득보자 토콘을 우리한테 주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LTV는 50% 정도 100만원 빌렸으면 50만원 정도 아니면 40만원 정도만 빌려라 왜?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콜 마진콜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은 블록체인 아니 암호화평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30% 40%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5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66% 빌리면 얘가 가격이 60% 정도 66%보다 적어질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내가 맡긴 다이를 청산시킨다 팔아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뭐냐면 예금하는 순간 이 다이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콤파운드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콤파운드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 다이를 자기가 손해해 볼 것 같으면 그냥 마진콜로 강제 청산시켜버립니다 강제 청산 안 했겠죠 이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TV는 얼만큼 50% 아니면 40% 정도로 해줘야지만 만약 급락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충분히 우리가 대출금을 갖고 내 다이를 빼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다 66.6%로 하면 그런 시간도 갖지 못하고 얘가 청산당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이를 맡기고 이더를 우리가 대출받은다 하죠 이더를 대출받을 거예요 그럼 대출은 이더를 받을 거예요 대출 이게 생기는 거죠 한 LTV 50% 정도 50만원 정도 50만원 상당의 이더를 대출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받으면 코프토콘을 얼마큼 준다 리워드로 준다 이제 한 5% 정도를 그런데 우리는 대출받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갚아야 돼요 맞죠 얼마 이게 한 2% 정도 3% 정도 뭐 그렇게 되겠죠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갚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이더를 상환할 때 이더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상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더를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더를 갚아주고 빌린 이더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때 대출이자를 갚는 거죠 이더를 통해서 갚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예금을 하지 대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대출이자 한 2% 정도를 하죠 2% 코프는 5% 받으니까 한 3% 정도 이익이에요 3% 정도 이익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 2%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2% 정도 한 1%라고 하죠 1% 얘가 한 4% 정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5%를 내가 수익이 생기는데 얘는 말하봤자 3, 4%니까 그러면 내가 예금을 하지 왜 내가 대출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 받은 50만 원 처음에는 100만 원을 맡겼고 이것을 통해서 한 2%, 3% 정도의 수익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50만 원 상당의 이더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더를 다시 뭐하다 예금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더 50만 원 상당을 맞죠? 50만 원 상당을 하면 컴퓨터콘 한 4%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 이더 50만 원에 대해서 예금이자 얼마를 받아요? 한 2% 정도 받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보다는 작아요 100만 원에 한 3% 정도 그럼 얼마냐면 한 3만 원 정도 받을 거고 얘는 6%니까 5, 6, 30, 3만 원 정도 총 6만 원 정도에 이익이 없죠?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맞죠? 6만 원 정도? 만약 그 다음에 대출만 받았을 때 얘도 6만 원이잖아 아니 비건하게 이렇게 하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한 1%, 2% 정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50%, 80% 부르면 더 이익이 더 남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따 제가 시습할 때는 대출이자가 얼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정확하게 대출할 때 컴퓨터 리오드 토크를 얼마큼 줬는지 몇 프로 줬는지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만 원 상당의 이것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콘도 리오드로 받죠 이것도 받고 쌍으로 받죠 받는 거죠 그다음에 애금이자 받고 이런 거죠 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룰이 있어요 이런 고리가 있다는 것을 컴파운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보면 메타마스크 통해서 보면 이더리움 주소가 있어요 주소 이 주소 그래서 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번 대출을 받은 지갑 주소로는 다시 못 들어와요 두 번 예금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이더리움 주소로 한 번만 예금을 하든지 한 번만 대출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마스크는 무제한으로 이더 지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지갑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이더리를 어디에 맡겨야 되겠어요 이쪽에 맡겨야 되겠죠 다른 지갑에 놓겠죠 그럼 그 다른 지갑에서 디파짓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얘들이 이것까지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거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볼까요 자 대출을 할 때 얘는 뭘 준다 양질의 토큰을 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토큰을 우리한테 뭐 한다 대출할 때 대출로 이게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자 다른 것들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앵커라는 대출 서비스에요 앵크에도 대출 서비스 지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대출 서비스에요 이건 폴카다트하고 코스모스하고 테라가 연합해서 만든 디파이 대출 서비스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제가 대출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뭘 줘요 자기가 만든 내부 자기 앵컴에서 만든 토큰들을 1대1로 주는 거죠 제가 아톰을 100개 맡겼으면 아톰 100개를 주는 거고 누구나 100개를 맡겼으면 누구나 100개를 똑같은 걸 줘요 이렇게 저한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담보를 통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스테블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스테블 코인 뭐 테라에서 만든 USD 스테블 코인을 준다 콤파운드는 뭘 줬어요 양질의 토큰들을 줬죠 근데 얘는 뭘 줘요 스테블 코인을 줘요 자 트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트론은 TRX를 맡겨요 스테이킹을 해요 뭐 CDB가 좋은데 얘도 스테블 코인을 줘요 대출할 때 뭘 USDJ라는 스테블 코인을 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오에서 만든 플라밍고 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넘어가 버렸네요 자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오에서 네오논 플라밍고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뭐 크로스체인 어셋을 집어넣어요 뭐 이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양질의 코인들을 집어넣죠 그럼 얘가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해줄 때 볼트가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해줄 때 뭘 줘요 FUSD 뭐요 플라밍고에서 만든 스테블 코인을 줘요 스테블 코인 아시겠죠 스테블 코인을 줘요 얘도 스테블 코인을 주는 거에요 대출로 자 마지막 어떤 거에요 메이크다오 메이크다오 아시죠 메이크다오 아주 유명한데 메이크다오는 이런 양질의 토큰들을 받아서 대출로 뭘 줘요 다이를 줘요 스테블 코인이죠 스테블 코인 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콤파운드 빼놓고는 다른 애들은 내가 이걸 놓고 이걸 놓고 담보물로 뭘 받아요 스테블 코인을 받아요 전부 다 이건 메이크다오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다 메이크다오의 구조를 뺏겨가서 그런 식으로 주는 거에요 근데 콤파운드는 뭘 준다? 얘들은 스테블 코인을 주는 게 아니고 양질의 코인을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 구조가 자 이걸로 설명을 끝내고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콤파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나는 결승했어 이제 나도 콤파운드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플라이 마크래 이게 예금이죠 예금 예금하는 거에요 지금 예금하는 거에요 예금하는 절차고 아까 그 그 뭐야 뭐야 대출받는 서비스가 다르죠 예금하는 것은 서플라이 마켓이고 대출받는 것은 보로우 마켓인가 그럴 거에요 대출은 안 좋았는데 보로우 마켓일 거에요 아시겠죠 보로우 마켓 서플라이 마켓하고 보로우 마켓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보로우 빌리는 거죠 자 서플라이 마켓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이트에 가시면 된다?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 여기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저 화면이 떠요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떠요 얘들은 양질의 코인들만 받아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다이, 이더, usd코인, 테더, 렛드 비트시, 제로엑스 그리고 얘들은 예금 입력을 받을 때 하나만 받아요 하나만 이더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에요 자 이더를 하나를 디파짓 했어요 예금 했어요 그러면 얘들이 제 메타마스크에 C이더라는 예금 증서를 줘요 예금 증서를 어떤 거에요? 아 너가 얼만큼을 나한테 입금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C이더를 나한테 내 지갑에 꽂아줘요 그럼 그걸 보고 네가 나한테 내가 맡겼지 않느냐 증거가 있느냐 자 봐라 C이더를 네가 보내주지 않느냐 라고 할 그 증서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에요 C이더라는 걸 나한테 꽂아줘요 바로 입금도 되자마자 자 그래서 이제 입금하는 절차 이제 이제 입금하는 절차요 이걸 누르면 자 입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입금 할 거냐 그럼 이더 0.5 이걸 입금하겠다 맥스를 입력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얘가 전부 다 뜨는 거고 아니면 0.2만 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하시죠? 그러면 얘기 나오죠 이율이 서플라이 예금이자는 0.24% 밖에 안돼 예금이자가 0.24 밖에 안돼 디스트리비션 이자가 0.5일 0.5일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뭐에요? 리워드풀에서 주는 그 연간이자에요 API가 연간이자거든요 여기 보면 API Annual Percentage Yield 연간이자에요 그걸 퍼센테이드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API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플라이를 누르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제 가스비가 제출되는 거예요 가스비가 서플라이를 눌렀다가 치고 1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서플라이 치고 하면 이제 예금이 되는 거죠 예금이 되는 거죠 예금이 되는 거고 예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하면 서플라이 마켓에서 이게 뜨는 거죠 2대 2도 0.24% 예금이자가 0.24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얼만큼 이자를 예금했는지 나와요 그리고 TBD는 2B 디터미네이트 아직 내가 방금 넣었기 때문에 아직 이자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안돼 이자가 들어오는 게 뭐 좀 시간마다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빨라서 아직 들어오는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서플라이 마켓에 제가 예금을 하면 이게 뜨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콜레터럴이라는 부분을 이걸 이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요 이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고 싶다 예금하기 싫다 대출 받고 싶다 했을 때 이 화면에서 뭐라 한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게 대출 의사 대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출금 받겠다는 프로젝트를 타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내가 대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때도 가스비를 받아요 얘들이 아시겠죠? 자 가스비 뭐예요? 여기서 한 번 가스비 받았죠? 예금했을 때 이걸로 맞췄으면 이제 가스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대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대출 프로젝트를 타잖아요 여기서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대출 의사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때도 가스 수수료를 발생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보로우를 한 번 해야 돼요 이건 의사만 밝힌 거고 이걸 하는 것은 의사만 밝힌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뭐라 해야 돼요? 내가 다이를 빌리고 싶으면 다이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 보로우 마켓 있죠? 바로 옆에 있어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면서 따로 노네?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 보여 드릴게요 그게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화면이지만 한 번 보고 이해하는 거 하고 그냥 제 설명만 듣고 얘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이건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은 확실하게 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왜냐면 그 쓸데없는 행동은 뭐다? 돈이 유발되니까 앱을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메타마스크는 항상 뜨는 거죠 이제 연결됐고 연결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나왔어요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서플라이 마켓이에요 에그마스 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죠? 저는 이제 이더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플러스 보여준 건 뭐예요? 이더를 예금한 거예요 그때 가스 수수료가 한 번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금이 되면 여러분들 얘가 여기 위에 나타나요 이쪽에 입금되는 맨 위에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뭘 누른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나는 대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때 뭐가 난다? 다시 가스비가 나가요 가스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출 보로 마켓에서 넌 뭘 대출할래? 하면 나는 다이를 대출하겠다 클릭할 거 아니에요 클릭하는 순간 뭐가 또 발생한다? 가스비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가스비는 세 번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다이를 대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를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는 4% 정도 돼요 4% 꽤 높죠 이게 초창기일 때 초창기일 때는 얘가 얼마 안 되고 이익이 더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대출금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이율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홈페이지를 더 보여 드리자면 이게 리오드 금액이에요 리오드 금액 컴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컴프를 얘들이 연이자로 줘요 그걸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곳이 리오드를 받을 때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빌려야 되는 게 다이를 입금 시키면 다이를 입금 시키면 얼마? 4%의 리오드 컴프를 주겠다 4% 연 4%의 컴프를 주겠다 다이를 대출 받으면 얼마? 5% 5.3%의 컴프를 리오드로 주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리오드 토큰을 주는데 컴프로 준다 컴프로 컴프가 뭐예요? 컴파운드의 메인 거죠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리오드 토큰을 주는데 예금할 때는 4% 이 정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다이를 입금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를 입금 시키는지 알겠죠 다이를 입금 시켜야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왜 다이를 대출 받느냐 만약 대출이 목적이라면 얘를 받으면 되는 거죠 대출이 목적이면 맞죠? 대출이 목적이면 얘를 받으면 돼요 이덕 이덕이 가장 높잖아요 대출이 목적이면 이덕을 받으면 되죠 이덕 이덕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덕을 입금을 하면 얼마? 근데 그 대신에 입금하면 입금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거죠 우리는 예금할 때도 리오드 시험 컴프를 받아야 되고 대출할 때도 컴프를 받아야 되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좋잖아요 짜게 그래서 다이를 우리가 입금 시키고 다이를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왜 다이를 대출 받느냐 하면 다이를 대출 받으면 5.3%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이 빌린 다이를 다시 입금 시키면 얼마나 리오드 받을 수 있다? 4.06%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를 대출 받는 거예요 컴파운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크게 해서 얘를 누르시면 다이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3.92%의 대출이자 아까 5.3이었잖아요 5.3-4로 하면 1.3% 정도 남고 그 대신에 다시 빌린 다이를 입금하면 한 4.6 정도? 그리고 예금이자가 한 5% 정도? 정도 나오니까 이걸 따져봐서 어떻게 담보 예금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대출만 받으면 대출이 더 좋은 건지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액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 받은 다이를 어디 다시 입금하는 거죠 다른 계정으로 다이를 이체한 후 디파짓 해야 돼요 그게 규칙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다이를 빌렸는데 컴파운드가 아니라도 컴파운드가 아니라도 지금 이더리움 계통에 디파이하는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곳에서 다이를 입금하면 입금이자가 더 비싼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예금을 시키세요 대출받은 얘를 꼭 컴파운드에 다시 재입금 시킬 필요가 없어요 컴파운드에 재입금 시키면 리워드, 컴프를 주는 리워드 때문에 이게 입금시키는 거지 그런데 예금이 한 7%, 8%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이를 예금에치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따져보시라는 거죠 이걸 이제 비교한 거예요 이걸 비교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걸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금이자가 이거예요 이거고 예금하면 또 주는 리워드 토큰 컴프가 4.1%예요 그럼 이걸 합치면 4.3% 정도 돼요 그리고 대출을 이자가 이 정도 되고 대출 받으면 5.38%를 나한테 줘요 그래서 5.38% 이건 받는 거고 컴프로 받는 거고 3.92%를 줘야 되니까 컴프로 줄 수 있을 거예요 대출이자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예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다시 빌린 다이를 입금시키면 그때는 50% 정도 아니면 한 60% 정도 다이를 빌려서 예금시키면 다시 4.1% 0.23% 한 4.3%를 다시 벌 수 있으니까 총 버는 것은 이건 금액이 틀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금하는 것보다 크면 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컴프로 받으니까 컴프가 그렇게 중요하고 컴프가 그렇게 많이 받고 싶으면 이걸 하면 되는 거고 난 컴프보다는 돈을 더 받고 싶다 하면 이 빌린 다이를 어디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더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베이지 워스테이션 토큰이나 이런 양질의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예금해서 그 토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법은 많다 무수한 방법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컴프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거 이제 이자가 실제로 쌓이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자가 실제로 쌓이는지 보여 드리면 컴파운드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컴파운드고 여기까지 컴파운드였어요 컴파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이게 컴파운드 토큰 리오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압이 됐어요 유니스압 이제 유니스압 정신머리가 없어요 저도 유니스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해 드릴게요 유니스압 유니스압이요 유니스압 얘는 뭐다? DEX다 얘는 랜딩이 아니다 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DEX는 뭐예요? 예금이죠 주로 예금이에요 주로 예금 얘들의 초점은 예금이에요 여기에 예금 시키는 게 초점이에요 대출을 취급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요 유니스압은 아시겠죠? 그리고 유니스압의 홈페이지는 여기 라는 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거래하실 수 있어요 거래소가 여기 있다는 거 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실습 들어가기 전에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툴이 있어요 여기 유니스압은 총 3개가 있어요 스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스압 툴이 있어요 유니가 있어요 스압은 뭐예요? 툴부터 설명하면 유니스압의 특징이 뭐냐면 콘파운드는 디파지 탈 때 토큰 몇 개? 하나! 하나만 디파지 타면 됐어요 근데 유니스압은 어떻게 한다? 토큰 몇 개? 두 개! 두 개! 아시겠죠? 두 개! 그래서 이거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아시20 토큰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뒷보잡 토큰들 엄청나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들이 리오드 토큰을 주는데 그 리오드 토큰을 주는 토큰들은 정해졌어요 ETH DI, ETH USDC, ETH USDT, ETH WBTC 이거 빼놓고는 다른 코인들한테는 리오드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라는 리오드 토큰 유니라는 리오드 토큰을 받고 싶으면 어떤 토큰들을 디파지 내급해야 된다? ETH, DI, USDT, WBTC 얘들 아니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리오드 유니스압의 리오드 토큰인 아니 유니스압의 가보논스 토큰인 유니를 리오드로 받지 못해요 다른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디파지 할 수 있어요 온갖 EAC20 토큰들 다 디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되는 토큰은 뭐다? ETH, DI, USDT, WBTC 이거 빼놓고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직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뭘 받더라도 ETH, DI, USDT, WBTC 얘들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하고 돈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유니 토큰, 리오드 토큰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ETH하고 DI를 입금시킬 거예요 그래서 입금시키죠 풀로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럼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금이자를 받죠 물론 예금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받아요 유니VT, LP 토큰, LP 리퀴리티 제가 발음이 안 좋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게 유동성 제공자한테 주는 토큰이에요 보상 토큰 근데 이것도 토큰인데 이걸 나한테 줘요 나한테 준다는 말이 뭐예요? 메타마스크에 수량이 찍혀요 이게 어떻게 찍히느냐 이렇게 찍히는 거죠 메타마스크 이게 제 메타마스크예요 이걸 ETH하고 DI를 입금시키는 순간 뭘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없나? 리워드 토큰 여기는 없구나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리워드 토큰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F5번 제가 풀로 띄었구나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리워드 토큰을 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한테 Your full 토큰에서 3.15일에 대한 LP 토큰을 LP 토큰을 어디에 찔러준다? 이 3.15일이라는 개수가 어디에 찍힌다? 메타마스크에 찍힌다 내 메타마스크에 이렇게 들어와요 입금하는 순간 그러면 제가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입금할 때 3개 줬어요 그러면 천만원 입금하면 이건 몇 개 주겠어요? 한 30개 50개 주겠죠 50개 그러니까 많이 입금하면 많이 입금할수록 Your full 토큰 LP 토큰 이건 얼마큼 준다? 엄청나게 많이 준다 근데 Your full 토큰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느냐? 그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증서예요 네가 3.15일에 상당하는 너한테 리워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개수를 주겠다 이만큼의 개수를 주겠다 준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리워드 토큰, 유닛 토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예금하면 이건 제가 어떤 의미로 이걸 했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금이자를 받는데 예금이자가 몇 개가 들어오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더하고 다이를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이더에 대한 이자가 들어올까? 다이에 대한 이자가 들어올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69, 다이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래서 지금 가스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입금한 것보다 W이더, 이더 원래 이더는 이하시 20 토큰과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W이더로 바꾼 상태에서 이걸 1대1로 바꾼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W이더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이자가 쌓이죠? 다이를 줬으니까 다이에 대한 이자가 쌓이는 거고 이더를 줬으니까 이더에 대한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금이자는 내가 준 이더하고 다이 둘 다 받는다 그리고 유니VT LP 토큰 이 LP 토큰이 뭐다? 리오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개수 3.16 개수를 받았다 맞죠? 그럼 받았으면 자 유니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유니라는 메뉴에서 제가 이걸 뭐 한다? 예금이라고 해야 되나? 동결이라고 해야 된다? 이걸 다시 동결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걸 동결시키면 3.16이 이게 동결될 거고 저는 이제 리오드 위클리 1주마다 리오드로 유니토큰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거에 상당하는 유니토큰을 계산은 복잡하겠죠? 이거에 상당하는 유니토큰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만약 100개가 있으면 이 리오드 LP 토큰이 100개가 있으면 저보다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고 한 몇백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만원? 진짜? 몇백만 이상?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유니스왁 같은 덱스에서 예금하는 거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몇백만원 이상? 그게 안 되면 아예 그냥 이런 거 손도 대면 안 될 거 아닌가요? 큰 몇백만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절차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예금이자는 누가 나한테 주느냐 이건 누가 나한테 주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풀에다가 자기 토큰을 유동성을 제공해요 예금을 해요 예금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예금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수압에서 이용하는 거죠 이 예금 된 것들을 수압에서 이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더를 다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풀에는 뭐가 있어요? 이더도 있고 다이도 있잖아요 다이도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이더를 다이로 바꿔줘요 바꿔주는 작업을 여기서 우리가 제공했던 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얘가 이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얼마큼 그러니까 0.3인가 정도 될 거예요 0.3 한 번 수압할 때마다 수압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0.3%를 그 서비스 비용으로 내야 돼요 이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내면 자 이더를 통해서 서비스 받았으니까 이더에 대한 피를 받아요 이더에서 피를 조금 받아요 만약 여기가 다이였어요 다이를 내가 이더로 바꿔요 그러면 이 다이에서 0.3%를 떼가지고 이걸 다이를 빌려줬던 사람들한테 예금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금이자로 이더를 통해서 거래했던 사람은 이더에서 피를 떼가지고 그걸 예금이자에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그래서 내 예금이자하고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왑이 잘되면 잘될수록 나한테는 쌓이는 이자는 커진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받으면 이렇게 해서 예금이자를 2개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양질의 토큰 얘들만 가지고 2개를 입금시키면 리오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LP 토큰을 받을 거고 LP 토큰을 유니에서 다시 절차를 통해서 입금시켜야지만 유니를 일주일마다 유니이라는 토큰을 리오드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금이자 그 다음에 유니 토큰 리오드 토큰이 유니 토큰 2개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게 DEX예요 DEX 그래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디파지트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서비스밖에 안 해 유니스왑은 그래서 카테고리가 DEX로 분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 드려야 되는 거죠 전반적인 홈페이지 생김새를 보여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게 실습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스왑 스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받은 P를 풀에 제공했던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예금이자로 지급하는 거고 여기서 받은 LP 토큰 유동성 제공해서 받은 토큰을 다시 유니에 집어넣고 유니에서 최종적으로 그 유니 라는 토큰을 리오드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왑 받고 싶으면 스왑을 누르면 되는 거고 풀을 받고 싶으면 풀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드려야 될 설명 드린 건 뭐다? 이거 어떻게 해서 풀 예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다는 거고 유니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디파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만 된다? 이도 다이 이도 USDC USDT WPTC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니스왑에서 유니를 바꾸자 싶으면 얘들을 입금시켜야 된다 여기 풀에다 입금시킬 때 뭘 입금시켜야 된다? 얘들을 입금시켜야 된다 얘들을 입금시켜야 된다 얘들을 입금시켜야 된다 얘들을 입금하는 순간 이거에 상당하는 만약 이도하고 다이를 입금시켰으면 이거에 상당하는 LP 토큰을 준다 3.16개 그러면 이 디파짓은 이 3.16개를 디파짓하겠다 예금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3.16개를 예금하겠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리오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오드 토큰인 유니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걸 저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먼저 풀에서 LP 토큰즈 유동성 토큰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이걸 다시 유니 메뉴에서 자기가 받은 저는 이도하고 다이니까 이도하고 다이에 대한 LP 토큰 받았잖아요 이것을 디파짓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도하고 USDC에 대한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디파짓 못해요 이네이블이 안 돼요 왜? 풀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풀에다가 먼저 맡긴 후에 유니에서 그걸 맡긴 사람들만 이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유동성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예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리오드 토큰이라는 유니를 만든 거예요 없던 토큰을 만든 거예요 꼬시기 위해서 사람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이더 다이 USDC USDT WBTC 얘들을 나한테 예금해라는 거예요 예금해라 두 보좌 미아시 20 토큰 이거 주면 나 리오드 토큰 안 줘 너희들한테 그런 거 나 취급 안 해 돈으로 취급 안 해 내가 돈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더 다이 USDC USDT BTC 이거밖에 없어 그 애를 예금해라 그럼 뭘 주겠다 내가 유니 토큰 줄게 근데 이 유니 토큰도 알고 보면 지금 지들이 만든 옛날에 없던 토큰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니 토큰이 지금 순위가 몇 등이냐면 상당히 높죠 유니가 41등이에요 41등 그럼 유니의 값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41등이에요 그럼 유니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가서 유니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유니 수업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자 자 이제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하고 실습 빨리 끝내도록 하죠 자 화면을 생각하세요 먼저 풀 눌러요 풀 그러면 Add liquidity 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돈이 되는 이더하고 다이를 똑같은 금액 만약 10만원이면 이더도 10만원 다이도 10만원 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수업이 필요하신지 아세요? 왜 수업이 필요하신지 아세요? 수업이 필요하신지 아세요? 제가 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다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두 개의 토크를 짱을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유니 수업에서 수업이라는 서비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더 얼만큼을 팔고 뭘 다이를 획득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를 쌍으로 입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다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업을 통해서 이더를 조금 팔고 다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수술을 제공하고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수업을 내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더하고 다이를 같은 금액으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넣은 후에 그런 다음에 다이 밸런스를 통해서 입금을 하는 거죠 입금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죠 입금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나오면 이제 어프로브 다이 하면 이거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스비를 받아요 가스비 5달러 받아요 승인하면 5달러 내가 지불하는 거고 만약 5달러 내기가 너무 힘들면 거부하시면 돼요 거부 그럼 이 프로세스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거부하시면 돼요 할 것 같으면 승인하시면 되는 거고 승인 눌렀어요 그럼 승인 누르면 다시 이거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번이면 예금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요 서플라이를 또 놔요 서플라이가 서플라이를 누르면 또 가스비를 나한테 달라고 해요 무려 얼마? 19불을 또 달라고 해요 일단 계산할 거예요 내가 대체 얼만큼의 수수료를 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몇 백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플라이 한 거죠 또 컨펌을 해요 컨펌 컨펌을 하죠 컨펌을 하면 또 가스비를 또 받아가요 22달러? 무려 22달러를 또 받아가요 여기서 거부하시면 안 되죠 이전에 한 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승인할 수밖에 없죠 승인 누르는 거예요 승인 맞죠? 승인 누르는 거고 승인 누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에드 리카이어 추가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의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어디 간다? 이제 예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풀에 보시면 풀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제가 입금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다인은 얼마큼 내가 입금했고 내가 이더는 얼마큼 입금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리오드 토큰 얼마큼을 주겠다? 내가 3.151이라는 LP 토큰을 줘요 LP 토큰 이걸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LP 토큰을? LP 토큰을 줘요 그냥 내 메타마스크에 찍혀요 3.151이라는 것을 찍힌다는 거죠 이게 메타마스크거든요 이더스캔에 보면 메타마스크인데 이더스캔.io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지갑에 들어온 이건 지갑 주소예요 자기 지갑 주소는 알고 있겠죠 주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유니스사 V2 유니 V2에서 어디 3.15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한테 찔러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는? 죄송합니다 너무 작으시죠? 크게 해서 유니를 들어가는 거죠 유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에 보면 내가 이드하고 다이를 넣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받은 게 3.16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파지시 누르면 다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가 이들하고 USDC를 넣은 적은 없잖아요 이걸 쌍으로 넣은 적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게 디셉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 다 디파지시를 통해서 리오도 토큰인 유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파지스 디파지스를 누르면 디파지트 유니 V2 LP 토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거죠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어프로브 한 번 하고 어프로브 끝나면 디파지트 다시 빨간불이 들어와요 알겠죠? 어프로브 한 번 하고 이때는 가스비 나가지 않아요? 근데 디파지트 할 때 빨간불이 이게 끝나면 디파지트 빨간불이 생기는데 디파지트를 누르면 또 가스비를 챙겨가요 7달러를 챙겨가요 아시겠죠? 승인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주에 유니를 너는 0.2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아시겠죠? 제가 LP 토큰을 3.16개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주에 너는 0.2276을 받을 수 있대 이거 진짜 저는 아주 적은 금액 한 몇 십만 원 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정말 이런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예금, 덱스, 예금 같은 거 하실 때 몇 백만 원 이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가스비를 10달러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죠 실제로 가스비를 내가 얼마큼 지출했느냐 5만 8천 원 상당을 제출했어요 제가 0.2니까 248 한 20만 원 정도 테스트로 집어넣었거든요 20만 원 정도 근데 20만 원 중에 5만 8천 원이 가스비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니까 이거 하려면 이거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초액으로 하려면 넣어놓고 한 10년 후에 꺼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어떤 걸 알까요? 오늘은 이제 이거 했고 컴팟도 했잖아요 다음에는 Y-ON 아니면 E-ON 파이낸스하고 Synthetics 이 두 개에 대해서 실습하는 수준까지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